세상이 부조리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? 세상은 원체 부조리하죠. 새삼스럽게요. 중생들 하나하나 아까 법괴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죠. 이 하나하나 법괴들이 개판이에요. 중생은 사바세계는 가능하나 모든 악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나 모든 선도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늘 살아있는 공간이고 열려있고 계속 변화하고 요동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의 부조리에 실망하고 할 그런 겨률이 없어요. 부조리가 발견되면 더 자명한 쪽으로 가려고 움직이는데 나 혼자 움직인다고 당장 바뀔 것도 아니지만 혼자 움직여야 하는 그런 곳이 사바세계에요. 나 혼자라도 움직이면서 상황을 바꾸기에 노력하는 저도 저 혼자 처음 제 마음은 저 혼자라도 움직인 거죠. 같이 하는 동지가 있고 얼마나 공명함에 따라서 이 판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혼자 걷는다고 외롭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. 나 혼자라도 자명한 길을 걷고 있으면요. 사회 전체 판이 또 바뀌는 게 현상계에요. 이걸 복잡기라고 그래요. 나비의 날개짓, 새, 태풍이 불 수 있다. 그 원리가 뭐냐면요. 공명만 한다면 정확하게 공명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마음에 제 이야기가 공명하게 된다면 이건 가능해집니다. 한 명이 마음을 낸 게 천하를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외롭다거나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. 그리고 또 한 방에 되리라고 기대해도 안 돼요. 현상계는 복잡계니까 끝없이 요동하고 있다. 요동하는데 나란한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이건 원리에 입각한 거니까. 온갖 구조리를 겪고 지켜보고 하면서도 당장에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내 동지들과 함께 묵묵히 사바세계를 정화하려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. 이게 예수님이 했던 천국운동이고요. 이게 정토운동이고 제가 주장하는 개벽운동 부조리 속에서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. 뭐가 부조리인지 뭐가 정인지 매 순간 알아보지 못한다면 보살도를 못하죠. 알아는 못해 중생심이 저 부조리 하나만 여러분 그 부조리 하나만 딱 바꿀 수 있을 것 같죠.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조리도 못 바꿔요. 그게 부조리한데도 내 습관 하나를 못 바꾸는 사람이 이 사회 전체 중생들이 얽혀돌아가는 중에 발생한 부조리들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. 쉽지는 않아요. 근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쉬운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정확하게 딱 수를 잘 쓰면 쉽게 바뀔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나부터 답을 찾아내고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동지를 모아야 되고 그렇죠? 그리고 그게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직에서 51% 이상 해계모니를 장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보살은 끝없이 괴롭고 빡세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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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